이번 어세신에서 비크 역을 맡은 한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첫 현재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더 발라도 부스. 부스가 링컨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10일간의 도주, 그 도주의 마지막 장면을 그린 노래입니다. 함께 노래 불러, 조국의 노래 때로 나를 뒤흔드는 분이 오지 항상 점심 나간 놈이 있는 법이 하지만 계속 되지 우리의 얘기 우리 노래도 자랑이 부스는 멋진 배우 부족함을 모르고 걷지 한 손 가렸지만 잘 찾았어 왼쪽으로 불렀지 왜 죽인 거야 자네 네 편은 없어 부러울 게 없던 모든 나라를 왜 뒤흔드는 거야 정신이 험비했었니 취했던 거야 사람들이 떠들고 정열받아 그랬다고 자네 인생 화려했지 무대 위에 살았으니까 쓴맛을 보며 죽어갔어 고피도 전투해 왜 그런 거야 자네 네 편은 없어 꼭 죽여야 했니 네 나라를 다 짓밟아 후련하니 다 마음을 처벌했어 넌 혈을 질투한 거야 연기에도 잘했어 그날 세상을 찾지 좀 악평이 열받아 날 죽여 날 욕해 나를 모함해도 좋아 내 조복을 죽인 놈을 죽였을 뿐 이 땅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이제 독재자는 없어 이제 복전은 끝났어 비연먹어라 흘리컨 힘에 운로 나의 몸의 짓을 내 몸으로 전쟁을 벌였어 나의 진실맛을 나의 좋은 몸의 진짜 모습 끝이 났다고 끝난 게 아냐 반복한다고 끝난 것도 말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비로운 물 들었잖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꿈이 있던 시절 꿈이 있던 시절 꿈이 있던 시절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다신 그 땅으로 이제 영원히 끝나버렸어 위대하신 박에 쥐자 내 몸뚱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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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나를 태워 나를 죽여 나를 죄로 만들어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뿌려다오 저주의 마음껏 역사가 말해줄테니 조국을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진거야 날 욕해 얼마든지 결국 알게 될테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자, 무슨 꼬집샘 녀석 자기만을 정말 믿었어 신념가 오기 좀 가르치지만 제정신 아니었지 왜 그런거야 자리 그게 말이 돼? 넌 그저 방역과 학살자의 양반적인 역사를 남겼을 뿐이야 결과는 비웃음이 아유 뿐 다뤄버렸어 니 껌이 부연한 마음은 니 덕분에 다 전부 잊었어 젠장 잔잔이 너 떼우냐 니 몸이 길을 여는거야 미친놈들 따라앉지만 얼마든 못봤어 노랫속에 담긴 얘기를 들어봐 폭력으론 아무것도 바꿀 순 없어 상처받은 이 나라도 상처받은 이 나라도 꽃 제자리 찾지 그게 바로 세상 속 멍청하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